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김해 대표 관광지라고 할만한 김해 가야 테마파크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안에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? 그냥 가보실게요 지금 자세히 꼬리에 걸어서 갔는데 아... 너무 무서운데? 아... 이거 타면 제가 씩씩한 어린이 낼 수 있을것 같아요 와 진짜 침 나오는데 괜찮으셨나요? 아 아니요 음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시작! 나의 아티스트 아니, 나의 아티스트 난 안에서 아티스트 긴 하지만 아티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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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